욕! 아파보예요? 욕하고 하하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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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예! 하지마! 다음 인물 넘겨주 가자 에? 동아 뭐하는 거? 에? 하하하하하 야 연어시간에 확실하게 예! 예! 확실히 연어시간에 오는데 안 오게 내가 나를 보고 나를 때리고 싶어 하하하하하 부닫으려 부닫으려 이치선아 생각하니까 이치선아 나 이거 생각해놨게 진짜 3, 2, 1 동호영이 이거 실제로 이것만 입고 이렇게 자주 싸 돌아다녀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뭐 반응이 없어도 될 거 같아 하하하하하 하나 알아 이치선아 진짜 하하하하 천하 하하하 비닐보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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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니가 스타일리스트야? 아니 무단회사 추가해요 저거 내가 래퍼 결혼했어 lah 자 가가 이건, 이거 벗선인거 같아요 덜탈, 덜탈 널 vérurai 여기서 탄탄한 엉덩이를 카메라에 풀샷 잡혀 팬들 밤샷을 추게만 왜요? 시원해 마음대로 가 가음대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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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담감총이랑 인형 아무거나 두개 이렇게 사와죠. 형 22살이에요. 뭐야 한방이구만? 한방이야? 역시 동호가 깔끔해. 카리스마를 이어받게 돼가지고 딴 사람 같죠? 시험을 없었어? 화장품. 언제 필요할지 몰라. 언제 필요할지 모르시고. 언제 눈이 나빠질지 몰라. 야 뭐야. 그러니까 넌 뭐. 가방으로 무슨 노우 보잖아. 아이 선생님. 근데 이게. 존댓말까지 해야 돼? 성규야? 성규야? 둘 다 틀려. 둘 다 틀려. 알았어요. 뭐해줄까? 뭐해줄게 반말 아니야? 우리. 둘 다 틀려. 둘 다 틀려. 이거 어디 있어요? 공구야. 아. 고마. 야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몰라 아 몰라 아 아 일단 데이터로 갈게요 어디라고 15초 자랐어 어디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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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기나 갖고 아니 도록하세요 누구만 시기 어 누구야 안녕 나 아 뭐야 이거 좀 많이 이상하네 나한테 좋아 나 진짜 먹기 싫었어 괜찮아요? 괜찮아? 동호야 다비치 커피가 어디야? 나 몰라 사실 동호 섹시 스타다 야 섹시하다 동호가 많이 섹시한 걸로 섹시 영지야 동호 얘 뭐야 여기 나무 장사야 여기 들은 게 못해 너 여기 진짜 들은 게 못해 너 뭐 하지 마 동호는 거 어디 있어 그지말 봐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공간이 멍청 공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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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인가 아니 마음이 날 거야 왜 이렇게 안녕 괜찮은 이 형은 없지 야 야 했네 엑 봐봐요 봐봐요 자기가 그건 차야 형 제가 더 잘 추지 않아? 으하하하하하하 여기 눈이 없어 여기 여기서 지금은 입장에 지금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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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력댕 안에 시작할 때 어? 뭐야? 정답 게임지마 뭐야? 자유다 자유다 으하하하 보류 버려 버려 하하하하 아 아 뭐야 이거 웬 딸랑이 덩어리 나 받고 왔는데 받았다고 나 받고 왔는데 어 왜이래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처럼 하네 형이 이거 인테드로 고르는 거 봤어 내 옆에서 인테드로 고르는 거 봤어 다시요 같이 갔다가 같이 내려오고 같이 갔다가 내려오고 진짜 얘 진짜 저 천재예요 천재 맞고요 나쁜 사람 맞아요 역시 물놀이에는 애들이구만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왜 이렇게 하찮게 들린지 박수 박수 왜 아니죠 정정오빠 안녕하세요 어머님 잠시 지금 촬영 중인데요 그 나는 처음부터 누가 어떤 거 청사하기 싫었어 들어가 좋은 거 오늘 상 많이 봤네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정철하고 가봐 근데 괜찮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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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상해 아 이거 이상한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jeg 이렇게 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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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